우리 회장님 한 번 모시겠죠? 대한민국의 유일한 협회 가수인데 그야말로 비모 좋고 노래장 비모의 가수 이재현! 남자로 차려단대 차에 닿기는 있음이죠 그 모습이 차려단대 사랑이란 한 가슴이 넓나 그대가 를 취하게하는 사랑이여요 나의 맘에 서 이 말을 왜 자꾸 누르애요 점점 기도든 눈빛바로 이만큼의 절소 주어사 그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을 받으시면서 그것이 어디로 진실하며 나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해주세요 널 이스크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